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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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바이 가자 뭐야 잠시만 뭐가 뭐가 묻혔어 어떡해 잠시만 우와 우와 난리 난리 이게 뭐야 모카야 모카아 오줌 어떻게 싸지? 어떡해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는 벌써 신난 느낌인데 우와 미쳤다 어떡해 모카야 오줌 쌀 수 있겠어 모카아 어떡해 뭐야 이게 우와 모카아 가자 왜 가자 왜 모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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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줄게 모카아 마음대로 편하게 싸 알겠지 우유 이리와 우유 이리와 저기가 좀 얕은가 보다 왠지 와 눈 진짜 많이 왔다고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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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카아 뭐해 모카아 이리와 저기가 좀 얕은가 보다 모카도 우유 있는 데 가서 오줌하고 똥 하자 이미 싸고 있어? 우유 캄 이라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유 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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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우리 운이 진짜 많이 왔다 그치 우리 우유야 모카 힘들어하니까 들어가자고 모카 들어갈래 모카 들어가 안녕 우유 가자 가자 우유 캄 우유 캄 아 눈 추운데 좀 도와줄래 우유가 오케이 으호 녹화 몇몇 지금 이 눈을 치우다가 생각난 건데요 뒷마당에도 분명히 눈이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밖에 패티오에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눈동굴 같은 걸 만들어 주려고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밖에 패티오에 동굴을 만들어서 우유 이리와 일단 들어가자 우유야 들어가자 우유 지금 뒤에 패티오에도 눈이 엄청 많이 쌓였는데 삽으로다가 한 이 정도까지 눈을 퍼서 쌓은 다음에 속에 굴을 파가지고 우유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해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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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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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자 우와 눈 어마어마하게 왔다 우유야 오뉴우 아빠 화이팅 우유야 일어나 왜 나와 우유 우유도 당황한거 같은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에서 수영을 안해보는 이게 뭐야 먹방 목Per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카야 여기 들어가봐 들어가봐 모카야 오줌 싸지 말고 들어가봐 모카야 여기 모카야 귀여워 모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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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모카야 모카야 KOMU 모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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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보 wound up 시원하고 좋아 모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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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네 sumus 물을 만져보를 해야지 물을 만져보내고 꼬마가 깨끗하게 보인다 시작! 자민주가 고장하고 연접한 팔을서 다 팠는데요 충분히 판 거가 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우유 들어가 봐 우유가 들어가고도 자리가 많이 남을 정도로 팠어요 못 가다, 그냥 들어가 마음에 들었어, 얘가? 사랑해 지사하고 어, 너무 잘 찍었다 고맙고 수고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집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돼 뭐하니까 다 해야겠다 손 좀 좋아해 어, 너무 좋아한다 지금 속이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좀 달아서 아늑하게 해줄게 What is Daddy? What is Daddy doing? Daddy! What is Daddy doing? What is Daddy doing? 우유 들어가 우유가 너무 예쁘다 우유 마음에 들어? 어? 모카로 들어가 봐 모카, 오줌 싸면 안 돼 귀여워 우유 되게 좋아한다 계속 들어가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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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려고? 고맙다고 응? 응? 고마웠어, 울가 고마웠어, 아빠가 응? 아, 이쁘라 아, 이쁘라 온유야, 울 옆에 가서 앉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빠 보고 앉으세요 아빠 보고 앉으세요 아, 이쁘다 우유야 우유, 우유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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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우유는 엄마랑 가 우유가 우유는 엄마랑 가 우유 밥 먹자 우유 우유 가자 아 너무 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